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태양의 둘레를 공존하는 행성은 크게 행성, 소행성, 그리고 외소행성으로 나누어집니다. 태양계에서는 지구를 포함하여 수성에서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이 있고, 그 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외소행성으로는 명왕성, 그리고 세레스,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에로스와 베스타 등 수백만개의 소행성이 태양계에 존재하며, 소행성은 스스로의 중력으로 공모양이 되지 못하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행성의 발달 초기 과정에서 성장이 덜 되었거나 부서진 천체의 파편 등입니다. 소행성도 구형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진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양이 긴 타원형이라 할지라도 외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명왕성은 발견 이후 76년간 행성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한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최근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외소행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왕성의 온몸에 새겨진 하트 모양을 보고, 그것은 마치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 지구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와 관련하여 명왕성, 세라스, 에리스, 마케마케, 그리고 하우메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이란 항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이며, 행융합반응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은 진량을 갖고 있고,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유지합니다. 행성의 궤도에 따라 널려있는 천체들에 대해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위성이 아닌 천체를 행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외소행성이란 행성보다 작은 태양계의 천체인데, 국제천문연맹, IAU가 2006년에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천체를 외소행성이라고 공식화하였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자체 종력에 의해 거의 구형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진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전 궤도를 독점할 정도로 진량이 크지 않으며, 즉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다른 행성의 위성이 아닌 천체를 외소행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졸지의 행성의 주의를 박탈당한 가여운 명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왕성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최초 발견자인 미국의 천문학자인 톰보는 로엘 천문대를 세운 그의 스승 로엘의 이름을 붙이고 싶었지만, 수십 개의 그리스 신들의 이름인 아르테미스, 아틀라스, 베르세우스, 미네르바, 불카누스 등이 물망에 올려졌습니다. 결국 고신 끝에 천체가 지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승의 신의 이름을 따서 플라우든의 영어 이름인 플루토, 명왕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코르노스와 레아의 아들이자 제우스와 포세돈과의 형제지간인 저승의 지배자 하데스에 해당합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는 카이퍼벨트의 위치에 있고, 현재의 소행성명은 134340 명왕성이라 이름 붙여진 외소행성입니다. 카이퍼벨트란 태양으로부터 약 30AU인 태양계의 해왕성계도, 바깥쪽의 황도면 부근, 천체가 밀집해 있는 원반 형태의 영역입니다. 명왕성은 겉보기 등급이 14등급 정도로 매우 어둡고, 워낙 크기가 작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천체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왕성의 바깥쪽인 가장변두리를 돌고 있고,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대략 59억 638만 킬로미터이며, 빛의 속도로 5시간 27분 정도 걸립니다. 공전주기는 대략 248년이고, 자전주기는 6일 9시간 43분입니다. 명왕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6분의 1 수준이며, 2439.7킬로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수성의 절반도 안되고, 달의 반지름인 1737.1킬로미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명왕성의 둘레는 7232킬로미터인데, 이것은 한반도 길이의 대략 7배 정도 되는 수치이고, 진량은 지구의 0.0022배 정도이며, 부피는 지구의 0.0064배입니다. 해왕성은 1840년대에 천황성 궤도가 다른 천체, 즉 해왕성의 중력으로 인한 천체의 평형상태가 교란되어 미세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섭동이라는 현상에 의해 해왕성이 직접 간측되기도 전에 먼저 그 존재가 예측되었던 행성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선법에 의해 해왕성의 궤도와 예측되고 해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왕성도 다른 천체의 중력으로 인한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측에 착수한 사람이 바로 미국 천문학자 퍼시벨 로엘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인 미국의 젊은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그의 명왕성 검출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1930년 1월 그가 찾아낸 것은 무산 별들 속에서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명왕성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명왕성의 진량이 매우 작아서 실제 천황성의 궤도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섭동에 의해 명왕성을 발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1930년 이후 명왕성은 76년간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명왕성은 길쭉한 타원 궤도로 태양을 도는데 워낙 기다란 타원행의 형태로 돌기 때문에 평균 30AU 거리에 있는 해왕성의 궤도보다 때로는 태양으로부터 더 가깝게 돌기도 합니다. 명왕성의 궤도 둘레는 대략 244AU이며 균일점은 44억 3600만 킬로미터이고 원일점은 73억 7600만 킬로미터입니다. 명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만치 248년이나 걸립니다. 지구는 딱 1년 걸리는 시간이므로 지구식으로 따져보면 명왕성에서의 한 해는 248년인 셈입니다. 명왕성의 자전주기는 약 153시간이며 자전측은 공전 궤도면으로부터 57도 기울어져 있고 시계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이 지구와 다른 점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래 공전하는 248년의 기간 동안 약 20년간은 해왕성 궤도의 안쪽을 지나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에는 1979년 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해왕성 궤도 안쪽을 돌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해왕성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명왕성이 해왕성 궤도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 명왕성이 해왕성보다 태양빛을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2월 이후에는 명왕성이 해왕성 궤도 바깥 범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명왕성이 태양에서 가장 먼 천체가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은 지구처럼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8% 이상의 표면을 질서 얼음이 덮고 있고 메테인과 일산화탄소와 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지형은 매우 다양한데 수킬로미터 높이의 산과 수백킬로미터 크기의 협곡과 충돌구 그리고 천킬로미터 내외 너비의 평온 등 다양한 지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왕성의 마스코트인 밝은 하트 모양의 톰보 지역은 상당 부분 질소와 탄소로 된 빙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 일부 표면에는 줄무늬 지형이 확인되었고 메탄 얼음 알갱이가 쌓인 모래 언덕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충돌구가 거의 관측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봐서 최근에 형성된 지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빙하 지형의 아래에는 약 100킬로미터 두께의 지하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대부분 칠소로 이루어져 있고 소량의 이산화탄소나 메탄도 존재합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명왕성은 약 150킬로미터 높이의 대기권을 갖고 있고 근일점 부근에서는 중력으로 인해 표면에 얼음이 승화되면서 대기권은 일시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원일점 근처에서는 저온으로 인해 다시 표면에 얼어붙기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930년 명왕성이 발견된 이래 76년 동안 명왕성은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전세계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1990년대 이후 관측기계의 발달로 이와 비슷한 궤도를 도는 유사한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명왕성이 정말 행성으로서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계 외곽에 존재하는 여러 얼음 천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2005년에 발견된 외행성 에리스보다도 질량이 27% 정도 더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천눈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명왕성과 비슷한 소행성들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명왕성 하나만 특별히 행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정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기겠다면 카론과 세레스 등을 모두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문학계는 명왕성을 태양계의 9개 행성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면 크기와 질량 등 환경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태양계의 천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태양계의 행성 목록을 12개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딜레머까지 안게 되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제천문연맹은 2006년 8월 24일 프라하 제26자 총회에서 세계적인 천문학자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새로운 행성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1.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할 것 2. 태양계도를 돌 때 타원행이 아닌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며 돌 것 3.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질량이 있을 것 4. 공전구역 내에서 행성으로서의 지배적인 역할 즉 충분한 중력으로 주변 궤도의 천체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할 것 등의 행성의 조건 기준을 정의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명왕성, 에리스, 세레스 등을 모두 외소 행성으로 분류시키고 명왕성형 천체라는 새로운 분류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명왕성처럼 행성이라는 타이틀을 읽게 되면 행성 앞에 외소라는 말을 붙여서 외소 행성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명왕성이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타이틀을 읽게 된 이유는 크기가 달의 3분의 2 정도로 작고 명왕성의 궤도가 8개의 행성의 궤도들과는 매우 다르게 긴 타원이라는 점 그리고 명왕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천체이지만 공존 구역 안에서 행성으로서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왕성이 행성이라 하기엔 중력과 진량이 너무 초라한 점과 공존 궤도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로 해왕성의 궤도 안쪽까지 침범하여 돌기도 하는 점 때문에 명왕성을 공식적으로 행성계에서 퇴출시켜 외소 행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소행성 번호 134340을 붙여서 명왕성에게는 미안하지만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냉정하게 박탈하여 버린 것입니다.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할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미국인이 발견한 천체라는 이유로 미국 천문학계에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명왕성을 탐사한 뉴 호라이전스 호의 책임자인 앨런스턴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천문학자들은 국제천문연맹의 명왕성의 행성 지위 박탈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명왕성이 태양과 좀 더 가까이 있었다면 당연히 행성으로 분류될 수 있었을 것이며 지구의 경우에도 지구가 지금보다 멀리 명왕성의 위치에 있다면 지구 또한 행성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위치에 따라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명왕성이 다시 행성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증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행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행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면서 행성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왕성은 역사적으로 보아 태양계의 한 행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성과 외소 행성의 정의가 정확히 규정된 이상 이제 명왕성은 외소 행성에서 다시 행성의 지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왕성은 위성으로 카론, 히드라, 닉스, 스틱스 그리고 케베로스 등 5개의 위성을 거니리고 있는데 그 중 카론은 명왕성의 제1위성으로 쳐줍니다. 카론은 1978년에 발견되었고 2005년에 닉스와 히드라가 그리고 2011년, 2012년에는 케베로스와 스틱스가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명왕성과 카론은 각각 서로를 중심으로 그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명왕성은 카론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카론은 명왕성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한바퀴 도는 공전주기는 6.41이며 지구에서 볼 때 명왕성과 카론은 거의 나란히 붙어있어서 외소 행성과 위성의 관계라기보다는 차라리 쌍둥이 천체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천문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균형이 가능한 것은 명왕성과 카론의 크기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반지름은 1188km로 지구의 0.186배이고 카론의 반지름은 606km이니까 명왕성의 대략 절반보다 조금 큽니다. 이 정도이면 태양계에서 모행성에 비해 위성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왕성의 한쪽 면에서는 카론을 절대 볼 수 없고 다른 한쪽 면에서는 늘 카론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왕성과 카론은 서로 같은 면만을 바라보고 공존하고 있으므로 마치 달이 지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단단한 균형의 유지로 인해 마치 서로를 연결할 다리를 놓아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2015년 7월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최초로 방문하여 명왕성과 그 위성들을 관측하고 특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는 명왕성과 그 위성들인 카론, 히드라 그리고 닉스를 향한 첫 번째 탐사선이었으며 초속 16.26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가 2015년 7월에 명왕성 상공 1만 2,500km를 지나며 지구로 전송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명왕성에는 상당히 활발한 지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대기는 훨씬 희박했고 명왕성의 표면에는 액체의 존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 이후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태양빛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야기된 저온현상이 대기압력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겨울이 닥쳐오는 2030년경에는 대기 대부분의 질소가 얼어서 사라지고 대기압력의 5%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는 응축되고 얼어붙어서 대기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외소행성 마케마케입니다. 마케마케는 카이퍼벨트에 있는 외소행성 가운데 하나이며 소행성명은 136472 마케마케입니다. 마케마케는 이스터섬의 라파누이 신화에 등장하는 세상을 창조한 신인 풍요의 신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현재 마케마케는 태양으로부터 52 AU 떨어져 있는데 이는 카이퍼벨트 외곽 지도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마케마케는 천천히 태양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근일점에서는 약 46 AU 거리인 큐비원족 영역내로 진입합니다. 큐비원족이란 해왕성 바깥 궤도를 두는 카이퍼벨트 천체로 해왕성의 계도공명 효과를 받지 않는 천체를 말합니다. 계도공명이란 공존하는 두 천체가 공전주기로 인한 중력적 영향을 가할 때 발생하며 두 천체가 일직선으로 놓여 중력으로 서로를 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케마케는 2005년 3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팔로마 천문대의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 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마케마케의 지름은 1430km로 대략 명왕성의 3분의 2 수준이며 태양계의 외행성들 중 세 번째로 큽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310년마다 한 바퀴씩 공전하며 2008년에 명왕성과 아이리스 그리고 하우메어와 함께 외서행성으로 그 중에서도 명왕성형 천체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외서행성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에 대해서 발견되었으며 태양계에서 알려진 외서행성 중 명왕성 다음 두 번째로 크고 가장 무겁습니다. 에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분쟁과 불화의 여신으로부터 따왔습니다. 외서행성으로서의 공식 명칭은 136199 에리스입니다. 태양계의 열 번째 행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계속 발견되면서 에리스를 열 번째 행성으로 인정했다가는 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느꼈고 마침내 2006년 8월 24일 새롭게 정의된 규정에 의해 에리스는 명왕성, 세레스, 하우메아, 그리고 마케마카든과 함께 외서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엘리스의 지름은 2326km로 2376.6km인 명왕성보다는 작지만 질량은 명왕성보다 27% 더 무거운데 이것은 지구 질량의 0.27%에 해당됩니다. 엘리스는 2018년 현재 지구로부터 약 96AU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는 지구와 명왕성 거리의 약 3배에 해당됩니다. 엘리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20률이 큰 납작한 타원 궤도의 형태로 44도의 경사각을 잃은 채 공전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558년마다 한 바퀴씩 공전하며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는 37.91AU, 가장 멀어졌을 때는 97.65AU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스의 표면 온도는 대략 섭씨 영하 240도에서 섭씨 영하 210도 사이이고 엘리스의 대기는 명왕성과 비슷하게 열분 메탄으로 둘려 쌓여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엘리스의 표면에는 메탄 어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스도 명왕성처럼 태양과 가까워졌을 때에는 메탄 일부가 승화되어 대기를 이루었다가 멀어졌을 때는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리스는 디스노미아라고 이름 지어진 위성을 거느리고 있고 우리는 이 위성을 이용하여 엘리스의 질량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엘리스를 중심으로 한 디스노미아의 공존 중위는 16일입니다. 다음은 세레스입니다. 세레스는 태양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소 행성으로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며 1801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쥐세페 피아치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세레스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의 농업의 여신인 케레스에서 따왔습니다. 세레스의 평균 반지름은 473km로 지구 크기의 약 13분의 1에 해당되고 평균 반지름이 1737km인 달보다 작지만 소행성 때에서는 가장 크고 무거운 천체입니다. 세레스는 소행성 때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천체라서 1801년 이후 반세기 동안 행성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궤도에서 여러 개의 다른 천체가 2.8AU 부분에서 발견되면서 1850년대부터 소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이 행성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규정하고 외소행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때부터 세레스는 외소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행성 때란 화성계도와 목성계도 사이의 영역으로 소행성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소행성 때의 높이는 1억km이고 가로의 두께는 2억km 정도이며 도넛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소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2,3AU 정도 떨어져 있으며 소행성들의 공전주기는 3 내지 6년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는 최초로 발견된 세레스를 비롯하여 수백만 개 이상의 소행성이 이곳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이곳을 지나가는 경우 소행성과 충돌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두 눈을 비비고 찾아도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걱정을 붙들어놓기 바랍니다. 세레스는 태양으로부터 2.8AU 떨어진 거리에서 4.6년 만에 한 번씩 태양주의를 돌며 자전주기는 9시간 정도로 이곳에서의 하루는 매우 짧은 편입니다. 자전측 기울기는 4도에 불과하며 세레스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레스의 표면에는 물이 얼어 생긴 서리가 있고 대기는 매우 약하며 서리는 태양광에 직접 노출된다면 매우 짧은 시간에 표면에서 탈출하므로 수분 증발 현상의 감지는 불가능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2007년 나사는 무인 탐사선인 돈 탐사선을 발사하였고 돈호는 2015년에 세레스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하오메아입니다. 하오메아는 카이퍼벨트에 위치한 136108 하오메아라는 별칭을 가진 외소 행성입니다. 하온 형태에 길쭉한 자갈돌 모양을 하고 있고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있는 캑 천문대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오메아라는 이름은 하와이 신화의 풍요와 출산의 여신으로부터 따왔습니다. 2008년 9월 17일 국제천문연맹은 세레스, 명왕성, 에리스, 마케마케에 이어 하오메아를 태양계의 다섯번째 외소 행성으로 등록시켰습니다. 하오메아는 길쭉한 형태의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천체인데 지름은 긴 쪽이 2322km이고 짧은 쪽이 1026km입니다. 카이퍼벨트 지역에서 명왕성과 에리스당 세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하오메아의 내부는 암석으로 되어 있고 표면에는 암석과 얼음을 거의 절반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오메아는 태양으로부터 43AU 떨어져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약 284년마다 한 바퀴씩 공전합니다. 태양계에서 행성의 크기가 100km 이상인 천체 가운데 가장 짧은 하루입니다. 하오메아가 궤도를 공전할 때 근일점은 34.721AU이고 원일점은 51.544AU입니다. 하오메아에도 고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오메아의 모양이 길쭉하고 빠른 자전속도는 수십억 년 전 강력한 충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력한 충돌로 깨어진 뒤 흩어진 물질들은 하오메아 주변을 도는 고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충돌이 작든 크든 간에 하오메아가 매우 빨리 돌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 표면률질이 분리되어 고리와 위성을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폭 70km의 하오메아의 고리들은 토성과 같은 태양계의 거대 행성뿐만 아니라 하오메아 같은 작은 천체들도 고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하오메아의 고리는 천체의 중심으로부터 2287km 떨어진 곳에 적도와 거의 같은 궤도 평면에 존재합니다. 하오메아에는 두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들은 200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오메아로부터 충돌에 의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두 위성은 하오메아 여신의 자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훌라춤을 추는 사람들의 보호신인 히이아카와 신화 속 물의 정령인 남아카로 지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외소 행성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